여러분 안녕하세요. 환영합니다. 저는 애슐리 알리세이하고 유니티 테크놀로지스 게임 사업부의 수석 개발자 지원 담당입니다. 오늘 유니티 비주얼 스크립팅으로 게임 개발 워크플로우를 간소화하는 방법에 대해 소개하게 되어 기쁩니다. 모든 배경의 게임 개발자들이 전통적인 C샵 스크립트 대신 노드 기반의 그래프로 게임 로직과 인터랙션을 빌드할 수 있는 기능인데요. 비 프로그래머, 그리고 프로그래머 모두에게 매우 유용하고 고급 작업, 커스텀 노드 등을 위한 API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자세히 들어가기 전에 그 원리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2020년에 유니티는 볼트라는 비주얼 스크립팅 툴 회사를 인수했습니다. 그 이름을 바꾸고 유니티 에디터의 네이티브 툴로 통합했습니다. 잠시 후 보여드릴 텐데요. 이 사례에서는 테라포머 캐릭터의 3개의 비주얼 스크립팅 유닛으로 거동을 추가했습니다. 하나는 공격으로 플레이어가 특정 인풋 버튼을 누르면 실행되고, 두 번째는 애니메이션을 트리거하고, 세 번째는 머티리얼 하나의 색상을 바꾸는 것입니다. 3개의 유닛만으로 이러한 거동을 구현했는데, 잠시 후 에디터로 가서 더 복잡한 작업을 비주얼 스크립팅으로 구현하는 것을 시현하겠습니다. 비주얼 스크립팅을 사용할 때 개발 워크플로우를 개선하기 위해 기억해야 할 것이 있는데, 이는 1인 개발자든 여러 명의 팀이든 똑같습니다. 첫 번째는 이 기능이 가장 빛을 바라는 부분은 빠르게 인터랙티브한 시스템, 아트, 애니메이션 외 많은 것을 구현하거나 프로토타이핑할 때라는 것입니다. 일례로 개발자가 새로운 헬스 시스템을 개발하면서 특정 값이나 메케닉을 테스트할 때, 또는 애니메이터가, 플레이어가 대화 씬에 진입했을 때 애니메이션의 변화를 확인하고 싶은 경우, 비주얼 스크립팅으로 직접 테스트나 구현을 할 수 있습니다. 복잡한 C-SHOCK 포딩을 배우거나 프로그래머가 이를 대신해 줄 때까지 기다릴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유니티 비주얼 스크립팅으로 독립적인 작업과 팀과의 부드러운 협업이 가능합니다. 부드럽다는 말은 비주얼 스크립팅을 전통적인 C-SHOCK 스크립트와도 같이 쓸 수 있다는 말인데요. 프로그래머가 비주얼 스크립팅 그래프를 C-SHOCK 스크립트에 첨부해서 쓸 수도 있고, 아니면 디자이너가 또는 아티스트가 C-SHOCK 스크립트로 된 작업을 수정하거나 확장할 수도 있습니다. 또는 C-SHOCK 스크립트를 사용해서 커스텀 노드나 팀원들이 쓸 수 있는 개발용 툴도 만들 수 있습니다. C-SHOCK과 관련해서 C-SHOCK을 배우고자 할 때도 매우 유용합니다. 유니티 비주얼 스크립팅은 C-SHOCK과 비슷하거나 일부 비슷한 개념이 있기 때문에 전통적인 C-SHOCK보다 배우기 쉽고, 또 충분히 C-SHOCK과 비슷하기 때문에 비주얼 스크립팅이 한 번 익숙해지면 C-SHOCK에 대한 이해도가 높아지고, 궁극적으로 C-SHOCK의 사용이 가능해져서 따로 신텍스만 배우면 됩니다. 다음으로 비주얼 스크립팅이 유용한 또 다른 사례는 팀원 외에 다른 유니티 유저들을 위해 템플릿이나 툴을 만들 때입니다. 이미 훌륭한 유니티 커뮤니티 멤버들이 비주얼 스크립팅과 쓸 수 있는 여러 익스텐션이나 툴 또는 비주얼 스크립팅으로 만든 2D 플랫폼어 등의 게임 템플릿을 커뮤니티와 공유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언급하고 싶은 점은 비주얼 스크립팅은 유니티 2018 이상이면 모든 프로덕션에 사용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이미 수년 전부터 있어왔던 툴이라 무수히 검증됐고, 말씀드린 모든 버전의 유니티와 사용 가능합니다. 구체적으로 들어가 보자면 비주얼 스크립팅을 21.1 이상의 버전에서 쓴다면 이미 에디터에 통합됐기 때문에 에셋을 추가할 필요가 없고 바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게임 오브젝트에 스크립트나 스테이트머신 컴포넌트만 더해주면 됩니다. 반면 18, 19, 20 버전의 경우 통합이 안 되어 있고 유니티 에셋 스토어에서 찾으셔야 하는데 지금은 볼트라는 이름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에셋 스토어에서 볼트로 가시고 다운로드하신 다음에 프로젝트로 임포트합니다. 그럼 자동으로 볼트 설정 마법사가 뜨는데 여기서 비주얼 스크립팅 환경에 타입 에셋 세팅을 모두 정할 수 있습니다. 보는 것이 듣기만 하는 것보다 훨씬 재미있기 때문에 이제 에디터로 가서 유니티 비주얼 스크립팅 UI에서 이동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고 스크립트 머신과 스테이트 머신을 사용하는 방법 그래프 작업 중 기억해야 할 것들을 말씀드린 뒤에 비주얼 스크립팅으로 게임 메케닉을 만드는 방법 C샵과 함께 사용하는 방법을 설명하겠습니다. 그럼 시작해 보겠습니다. 2D 엔들리스 러너 플랫폼 게임을 예로 들겠습니다. 이미 셋업이 거의 다 돼 있지만 이 플레이어 캐릭터가 들판을 달려가다가 다가오는 장애물을 넘도록 해보겠습니다. 비주얼 스크립팅으로 필요한 거동을 추가하고 로직을 만들어서 게임 오버가 되면 처리하는 방법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먼저 비주얼 스크립팅 그래프를 펜이 픽셀이라는 캐릭터에 추가합니다. 먼저 인스펙터에서 펜이를 선택하고 메뉴에서 Add 컴포넌트를 선택합니다. 머신을 검색해서 두 개의 비주얼 스크립팅 컴포넌트를 찾습니다. 스크립트 머신과 스테이트 머신인데 보통 스크립팅을 사용할 때는 스크립트 머신을 쓰게 됩니다. 일련의 선형적인 이벤트처럼 작동하는데 추가된 노드는 생성된 순서대로 실행됩니다. 반면 스테이트 머신은 노드와 거동의 집합으로 특정 조건이 만족되면 실행됩니다. 스테이트 머신은 플레이어의 상태를 다루는데 예를 들어 파워업 상태일 때나 다쳤을 때 스테이트 머신이 이 상태 사이를 필요시 자동으로 오가게 해줍니다. 스테이트 머신은 잠시 후에 설명드리고 지금은 스크립트 머신 컴포넌트를 게임 오브젝트에 추가하겠습니다. 여기는 소스와 그래프라는 두 개의 옵션이 있는데 소스에는 엠베드 소스와 그래프 소스가 있습니다. 보통은 그래프 소스를 쓰게 됩니다. 그러면 비주얼 스크립트가 프로젝트 파일의 에셋으로 저장돼 여러 씬이나 프로젝트에서 다른 오브젝트가 이를 재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반면 엠베드 소스의 경우 말 그대로 비주얼 스크립트가 에셋 파일로 저장되지 않고 컴포넌트에 엠베드, 내장되어 재사용은 어렵지만 직접적인 씬 레퍼런싱이 가능해집니다. 잠시 후 자세히 보여드리겠습니다. 소스를 그래프로 선택하고 뉴를 클릭해 새로운 그래프 에셋을 생성합니다. 이 에셋은 플레이어 비헤이벼라고 부르겠습니다. 이제 그래프와 컴포넌트가 생겼으니 이름과 설명을 부여해 프로젝트를 깔끔하게 관리하겠습니다. 다음으로 Edit Graph를 클릭해 스크립트 그래프 창을 엽니다. 만드는 그래프 에셋마다 두 개의 에셋 노드가 있는데 비주얼 스크립팅에서는 이를 유닛이라고 부릅니다. 시작 유닛과 업데이트 유닛이 있는데 새로운 C샵 스크립트를 만들 때와 비슷합니다. 이 사례에서는 필요 없으니 클릭한 뒤 드래그해서 유닛들을 선택하고 그래프에서 삭제하겠습니다. 그럼 스크립트 그래프 창에서 중요한 부분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그래프 인스펙터입니다. G 아이콘을 창 좌측 상단에서 누르면 열립니다. 이 탭은 특히 비주얼 스크립팅이 처음이라면 열어놔야 합니다. 여기서 맥락적인 정보를 그래프나 작업 중인 유닛에 대해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제공되는 정보는 현재 유효한 그래프입니다. 하지만 다른 유닛을 추가하면 Set Velocity 유닛을 추가하고 선택하면 그래프 인스펙터가 유닛이 뭘 하는지 적용 가능한 옵션, 필요한 인풋 데이터, 아웃풋 데이터 유형에 대해서 알려줍니다. 따라서 특정한 유닛이 원하는 목적을 달성해줄 수 있는지 파악하려면 그래프에 추가해서 그래프 인스펙터를 확인하면 많은 것을 배울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중요한 부분은 블랙보드 탭으로 모든 변수가 담긴 곳입니다. 유니티의 쉐이더 그래프나 비주얼 이펙트 그래프 등 다른 기능의 블랙보드와 유사합니다. 유니티 비주얼 스크립팅 베리어블에는 몇 가지 종류가 있는데 먼저 그래프 베리어블은 작업 중인 그래프에만 적용되고 접근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오브젝트 베리어블은 선택한 게임 로직에만 적용되고 해당 게임 오브젝트의 모든 스크립트나 스테인 머신에서 접근할 수 있습니다.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베리어블 컴포넌트가 스크립트 머신 컴포넌트를 생성했을 때 인스펙터에 나타났습니다. 이것은 머신 컴포넌트를 오브젝트에 추가할 때마다 자동으로 나타나고 오브젝트에 해당되는 베리어블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의 추가나 수정을 인스펙터나 블랙보드에서 할 수 있습니다. 둘 다 똑같습니다. 씬 베리어블은 같은 씬에만 있다면 어떤 오브젝트에서라도 레퍼런싱이 가능하며 앱 베리어블은 여러 씬에서 접근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세이브 베리어블은 프로젝트 전체에서 접근 가능하며 플레이어가 게임에서 나가도 남습니다. 이 사례에서 플레이어 캐릭터에 대해 구현할 행동은 장애물에 가까워질 때마다 점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점프 강도 변수를 더해 점프 높이를 제어할 겁니다. 어브젝트 베리어블 탭을 선택해 점프 강도라는 새로운 변수를 만들고 더하기 표시를 눌러 추가하고 Type & Float로 값은 8로 설정합니다. 그럼 처음 몇 개의 노드를 추가해 점프 거동을 만들겠습니다. 비주얼 스크래프팅 유닛을 생성할 때는 그리드 배경을 우클릭해서 Fuzzy Finder를 엽니다. 이는 맥락을 제공하는 메뉴로 그래프에서 사용 가능한 모든 유닛을 자세히 보거나 검색창에서 검색할 수 있게 해줍니다. 저는 플레이어가 인풋 시스템의 점프 버튼을 누리고 있을 때 점프하게 만들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벤트, 인풋, 온 인풋 시스템 이벤트 버튼으로 갑니다. 유닛에서 사용할 인풋을 선택하고 액션을 온 홀드, 누르고 있는 상태로 설정합니다. 모든 스크립트 머신 그래프에는 이런 녹색 이벤트 유닛이 있어야만 노드로 만들어진 이벤트의 연쇄 반응을 트리거할 수 있습니다. 인풋 액션을 플레이어 캐릭터가 아니라 개인 매니저 오브젝트에 저장했기 때문에 씬 베리어블 내에 저장돼서 씬 베리어블을 그래프로 드래그해서 인풋 유닛에 의해 레퍼런싱 되게 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캐릭터의 속도를 리지드바디에 설정할 겁니다. 벡터 2를 설정을 하고 유닛을 만들어 값을 업데이트하고 캐릭터에 적용되게 합니다. 우클릭해서 유닛을 생성하고 Create Vector 2라고 입력합니다. X와 Y를 모두 보여주는 옵션을 선택해 양값을 모두 커스텀화할 겁니다. 캐릭터가 좌우로 움직이는 게 아니라 점프만 할 거라 현 X값을 Get Velocity 2D 유닛으로 가져옵니다. 팁을 드리자면 유닛의 아웃풋을 어떻게 사용할지 모르겠다면 우클릭해서 파시 파인더로 유닛을 추가하지 말고 유닛의 아웃풋을 드래그하고 놓으면 어떤 유닛에 가장 적합한지 제한이 뜹니다. 유닛의 Get Velocity의 벡터 2 아웃풋에 대해 이렇게 하면 즉시 벡터 2D 유닛에 대한 제한이 뜹니다. 지금 그렇게 하고 있고요. 여기에는 캐릭터의 Get X 유닛도 포함됩니다. X값을 벡터 2에 연결하고 Y값은 아까 만든 점프 강도 변수를 추가합니다. 그래프에 드래그할 때 오브젝트 베리어블 컴포넌트나 블랙보드를 사용해서 아까 인풋 액션 베리어블 때처럼 하면 됩니다. 다음으로 Y값 인풋에 연결합니다. 지금 노드가 다 어두워졌는데요. 이것은 딤 세팅이 켜져 있기 때문입니다. 이 설정은 그래프에서 활성화나 트리거 안 된 노드를 어둡게 합니다. 인풋 유닛에 연결해야 로직 흐름이 그래프에서 촉발되는데 연결을 안 해서 어두워졌습니다. 인풋 이벤트 유닛을 벡터 2 노드에 연결하면 노드가 그래프 흐름에 따라 활성화되고 이벤트 사슬이 되면서 밝아집니다. 다음으로 추가할 부분은 플레이어의 속도를 벡터 2로 업데이트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Set Velocity 유닛을 추가하고 벡터 2의 아웃풋 값을 새로운 유닛에 연결합니다. 마지막으로 점프 애니메이션을 활성화하기 위해 애니메이터 Set Full 유닛을 추가하겠습니다. 이미 애니메이터가 이 게임 오브젝트에 첨부되어 있는데 점핑이라는 블리언을 사용합니다. 이를 유닛에 추가하고 블리언 값을 True로 설정합니다. 이제 비주얼 스크립트를 테스트할 준비가 됐으니 바로 플레이모드로 가겠습니다. 캐릭터가 들판을 달리다가 인풋 버튼을 누르면 공중으로 점프하고 점핑 애니메이션이 재생됩니다. 점핑 애니메이션이 리셋되지 않는 이유는 그런 로직을 아직 추가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여기서는 플레이모드에서 유니티 비주얼 스크립팅의 가장 강력한 기능을 보여드리고 싶었습니다. 인풋 버튼을 누르면 이벤트 흐름이 유닛을 실시간으로 거쳐가 합니다. 그러면 시각적으로 유닛이 어떻게 함께 작용하는지 이해할 수 있고 특히 스크립트가 의도대로 동작하지 않거나 에러가 생길 때 디버깅하는 데 굉장히 유용합니다. 비주얼 스크립트의 각 단계가 실행되는 모습을 눈으로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럼 플레이모드에서 나가서 캐릭터의 나머지 행동을 추가해보겠습니다. 점핑 애니메이션이 점프 인풋 버튼을 놓았을 때 리셋되게 하겠습니다. 필요한 유닛을 손으로 일일이 다시 작업할 필요가 없고 사용했던 유닛 중 관련된 것만 골라서 컨트롤 C로 복사하고 컨트롤 V로 붙이면 됩니다. 이를 연결한 뒤에 애니메이터의 분리형 값을 펄스로 설정하면 캐릭터가 점핑 애니메이션을 멈춥니다. 다음으로 컬리션 체크 시스템을 그래프에 추가해 플레이어가 장애물에 부딪힐 때 이를 감지하게 합니다. 비주얼 스크립팅을 사용할 때 한 시스템을 반복적으로나 여러 오브젝트에 사용하는 경우가 생깁니다. 이 유닛에 필요할 때마다 수작업으로 진입하는 대신 슈퍼 유닛을 이러한 거동에 대해서 만들 수 있습니다. 슈퍼 유닛은 기본적으로 네스티드 그래프로 프로젝트에서 반복 사용이 가능해 시간을 크게 절약해 줍니다. 이를 만들려면 먼저 SF 폴더로 가서 우클릭하고 Create Visual Scripting Script Graph로 갑니다. 저는 SU라는 이름을 이 컬라이더 체크형 슈퍼 유닛에 부여하고 인스펙터에서 Edit Graph를 클릭해서 열겠습니다. 이 그래프를 슈퍼 유닛으로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인풋과 아웃풋이 있어야 다른 유닛처럼 사용될 수 있습니다. 이는 그래프 인스펙터 창에서 할 수 있습니다. 그래프 로직 플로우에 포트를 더하기 위해 트리거 인풋이 필요합니다. 이를 Enter라고 부를 거고요. 트리거 아웃풋을 더해 Exit라고 부르겠습니다. 둘 다 라벨을 숨겨서 유닛의 녹색 화살표만 보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어떠한 데이터를 슈퍼 유닛에 입력할지 정해야 합니다. 여기서 확인해야 하는 게 뭐였죠? 플레이어 캐릭터가 특정한 태그가 부여된 오브젝트와 부딪히는지를 보려 합니다. 따라서 가장 먼저 데이터 인풋을 추가해야 하는 건 Collider라는 키고 Type은 Collider 2D로 설정합니다. 그 다음 태그라는 두 번째 데이터 인풋을 추가해 Type은 Spring으로 설정합니다. 인풋과 아웃풋 설정을 마쳤으니 Fuzzy Finder로 이에 대한 유닛을 그래프에 추가합니다. 인풋을 검색하면 선택 가능한 여러 인풋이 뜹니다. 인풋 인 네스팅이라고 된 것을 선택해 주셔야 하고요. 다음으로는 Output 유닛을 추가합니다. 이제 그래프에 생성된 인풋과 아웃풋을 확인할 수 있는데 이를 사용해 Collision 체크 거동에서부터의 데이터를 라우팅할 수 있습니다. 실제 Collision 체크를 만들려면 Compare 태그 유닛을 추가하고 이 유닛으로 Collider에 태그를 제공되는 스트링과 비교합니다. Collider와 스트링 인풋을 이 유닛에 연결하고 If statement 유닛을 추가해 비교 결과를 Villean으로 검증합니다. 태그가 일치하면 그래프가 Output 유닛으로 흐리도록 해서 일련의 이벤트가 전개되도록 합니다. 지금까지의 단계만으로 슈퍼 유닛을 만들 수 있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간단한 사례만 들었지만 슈퍼 유닛은 아주 간편하게 그래프의 큰 부분을 네스팅해줘서 퍼포먼스, 구성, 그래프 가독성을 높여줍니다. 캐릭터로 돌아가서 On Trigger Enter 2D Event 유닛을 추가하고 새로운 슈퍼 유닛을 Fuzzy Finder 그래프 폴더에서 찾거나 검색해서 추가합니다. 플레이어가 오브젝트와 충돌하면 오브젝트 콜라이더가 On Trigger Enter 유닛을 통해 슈퍼 유닛으로 전달됩니다. 슈퍼 유닛의 스트링 인풋을 연장해 스트링 리터럴 유닛을 얻는데 이를 이용하면 비교에 필요한 태그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여기서 체크해야 하는 태그는 장애물 Obstacle인데 플레이어가 넘어야 하는 장애물 게임 오브젝트의 태그입니다. 이제는 애니메이터 Set Trigger 유닛을 추가해 캐릭터가 다쳤을 때 허트 애니메이션을 트리거하고 끝으로 Destroy 유닛으로 캐릭터를 제거하겠습니다. 펜이에게 미안해지네요. 0.7초의 딜레이를 주고 유닛을 써서 그래프가 적용된 게임 오브젝트를 제거하겠습니다. 플레이 모드로 돌아가 테스트해 볼게요. 장애물과 부딪히면 플레이어가 닫힌 애니메이션을 보이고 제거되지만 게임은 여전히 진행 중입니다. 게임 오브 시퀀스를 트리거할 로직을 아직 안 만들었으니까요. 이를 위해 스테이 머신을 만듭니다. 게임 매니저 게임 오브젝트로 이동해서 스테이 머신 컴포넌트를 추가하는데 이번에는 그 소스를 엠베드로 설정합니다. 그럼 Scene Reference를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Gameplay States라고 부르고 Edit 그래프를 클릭해서 열겠습니다. 이제 새로운 그래프가 Default State Machine으로 셋업되는데 하나의 Start State만 사용됩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Start State가 필요 없습니다. 우리가 만들 상태는 Game Over이니까요. 그래서 우클릭해서 Toggle Start를 누르면 스테이트가 게임 시작할 때 자동으로 시작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래프 인스펙터로 이름을 Game Over State로 바꾸겠습니다. 더블클릭해서 열면 그 안에 자체적인 스크립트 그래프 같은 게 보입니다. 여기 스테이트가 활성화됐을 때 발생할 거동을 추가하면 됩니다. 디폴트로 유닛 3개가 있는데 하나는 스테이트 진입 시 유닛을 트리거하는 용 스테이트가 활성화된 프레임마다 유닛을 트리거하는 용 끝으로 스테이트에서 나갈 때 유닛을 트리거하는 용입니다. 마지막 두 개는 필요 없으니 삭제하고 이제 다른 유닛을 추가하겠습니다. 캐릭터가 부딪히는 장애물을 제거하기 위해 Destroy 유닛을 사용하고 히어하키에서 장애물 업젝트를 타겟 필드로 드래그합니다. 이게 엠베드의 효과입니다. 신의 다른 오브젝트에 대한 직접적인 레퍼런싱이 가능하면서도 오브젝트를 변수로 저장 또는 취급할 필요가 없습니다. 다음으로 플레이어의 점수를 나타내는 텍스트를 Game Over라는 문구로 바꿔보겠습니다. TextMesh ProUGUI 유닛을 사용하면 됩니다. 기억해야 할 점은 비주얼 스크립팅을 에디터에 네이티브하지 않은 패키지나 툴과 함께 쓰려면 이 기능에 해당되는 Assembly와 TypeNode 라이브러리를 통해 추가하고 그리고 프로젝트 세팅 안 비주얼 스크립팅 메뉴의 Type 옵션을 추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해당 변수를 그래프에서 사용하려면 Regenerate Units 버튼을 클릭해야 합니다. 제가 이미 TextMesh Pro Assembly와 TextMesh ProUGUI 타입을 프로젝트에 추가했습니다. 그럼 돌아가서 TextMesh ProUGUI Set Text Unit을 추가하겠습니다. 히어왔키의 캔버스에서 텍스트의 게임 오브젝트를 유닛으로 드래그해 옵니다. 그 다음 New Strength로 설정해 게임 오버를 입력합니다. 마지막으로 Set Active Unit을 써서 지금은 씬에 숨겨져 있는 Restart Game Caption을 디스플레이합니다. 이제 State Machine의 메인뷰로 돌아가서 게임 오브 스테이트를 활성화해줄 트랜지션을 만들겠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다른 스테이트를 추가하지 않을 거라 우클릭해서 트랜지션을 가능케 해줄 아무 스테이 유닛이나 추가하면 현재 어떤 상태가 액티브한지에 관계없이 활성화됩니다. 게임 오브 스테이트를 활성화해줄 트랜지션을 만들려면 아무 스테이트나 대고 우클릭해서 Make Transition을 선택합니다. 커서 위에 화살표가 뜨는데 이걸 게임 오브 스테이트로 끌어오면 방금 생성된 연결 위에 트랜지션이 작은 원으로 나타냅니다. 트랜지션을 더블클릭해서 열면 Trigger Transition 유닛이 있습니다. 이게 있어야 게임 오브 스테이트가 플레이어가 장애물에 부딪힐 때마다 트리거됩니다. 그래서 페네픽셀에 사용했던 똑같은 유닛을 복사 붙이기에서 트랜지션 유닛에 연결합니다. 이제 최종 플레이 모드 테스트할 준비가 됐습니다. 플레이어가 장애물과 부딪혔을 때 게임 오브 스테이트용으로 만든 비헤이버가 실행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유니티 비주얼 스크립팅과 C샵을 함께 사용하는 방법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두 번째 프로젝트는 우주선 슈팅 게임의 프로토타입인데요. 비주얼 스크립팅으로 만들었습니다. 동시에 C샵도 세 가지 특별한 방식으로 사용했습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 프로그래머, 아티스트, 디자이너로 구성된 팀이 하나 있다고 가정해보겠습니다. 프로그래머가 복잡한 탄도 발사 시스템을 오브젝트 풀링 등을 써서 C샵으로 개발했습니다. 그런데 디자이너는 현재 트리거되면 탄도를 발사할 비주얼 스크립트 유닛만 필요한 상태입니다. 프로그래머가 이미 C샵 스크립트의 탄도 발사 메토드를 개발해놔서 디자이너가 이를 유닛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작업적인 게임 옵젝트에 스크립트를 추가하고 해당 C샵 스크립트 컴포넌트를 그래프에 끌어옵니다. 다음으로 Fuzzy Finder에서 원하는 메토드를 선택합니다. 이 경우는 Shoot Projectile이라는 메토드입니다. 그럼 디자이너가 다른 유닛과 조합해 발사 속도를 정합니다. 이제 스크립트 그래프에서 프롬트될 때마다 우주선이 레이저를 발사합니다. 이 그래프의 다른 유닛은 동일한 방식으로 C샵 메토드를 사용하는데 메토드에 파라미터가 있고 비주얼 스크립팅 그래프에 추가됐을 때 편집 가능한 옵션으로 나타납니다. 프로그래머는 비주얼 스크립팅의 데이터에 접근해서 이를 C샵 스크립트에 추가할 수도 있습니다. 그럼 팀원들과 보다 부드러운 협업이 가능합니다. 아까 사용했던 이 스크립트에서도 비주얼 스크립팅 베리어블과 커스텀 이벤트를 C샵에서 접근할 수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여기 두 메토드에서 레퍼런스를 셋업해서 비주얼 스크립팅 씬 베리어블에 접근하도록 하고 비주얼 스크립팅 커스텀 이벤트를 트리거하도록 합니다. 마지막으로 프로그래머가 팀원을 위해서 커스텀 익스텐션과 유닛을 C샵으로 만들 수도 있습니다. 현재 유니티에서는 이 워크플로우에 대한 이해를 도울 문서를 업데이트하고 있지만 짧게 사례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여기서는 디자이너가 플레이리스트에서 랜덤하게 오디오 클립을 재생하는 유닛을 요청했습니다. 프로그래머가 이 스크립트로 구현해줬고요. 비주얼 스크립팅용 네임스페이스, 유닛 카테고리의 정의를 위한 애트리뷰트, 섭타이틀 설명, 그리고 머너 비헤이버가 아닌 유닛 타입에서 물려받은 클래스가 포함돼 있습니다. 다음으로 유닛 베리어블 정의, 인풋, 아웃풋, 정의, 그리고 원하는 픽 랜덤 어디오 클립 로직이 포함됩니다. 커스텀 유닛 스크립트를 완성한 후 유닛을 비주얼 스크립팅 프로젝트 세팅에서 다시 생성해야 그래프가 이 새로운 노드에 접근할 수 있습니다. 이를 파지 파인더로 비주얼 스크립트에 추가할 수 있습니다. 잘 보셨죠? 스크립트 머신, 슈퍼 유닛, 스테이트 머신, 비주얼 스크립팅과 C샵의 동시 사용 등 오늘 유닛티 비주얼 스크립팅의 기본 기능과 사례를 보셨으니 한번 사용해 보시길 바랍니다. 마무리하기 전에 비주얼 스크립팅 스케일 향상에 도움이 될 만한 자료를 공유해 드리겠습니다. 일반 기능에 대한 내용이 궁금하시면 유닛티 웹사이트의 기능 관련 정보 페이지를 참고하시고 툴에 대한 문서도 제공되기 때문에 사용 방법에 대한 문의가 있을 때 참조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유닛티 비주얼 스크립팅과 관련된 어떤 내용이든 논의할 수 있는 새로운 포럼이 유닛티 포럼스에 추가됐습니다. 궁금한 점도 질문을 하시고 커뮤니티에 관련된 관심사도 논의할 수 있고요. 또 여러분의 비주얼 스크립팅 결과물도 자랑할 수 있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GitHub 리포지토리에 가시면 다양한 프로젝트와 사례를 다운로드, 검토, 참조해서 비주얼 스크립팅 작업을 하실 수 있습니다. 이 프로젝트와 데모에는 제가 오늘 보여드린 것도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끝내기 전에 오늘 함께해 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저는 애슐리 알레세이아였습니다. 비주얼 스크립팅 외에도 유닛티 문의 사항이 있으면 언제든지 연락주세요. 남은 GDC 쇼케이스 행사 즐겁게 보내시고요. 언제나 건강하시길 바랍니다. 안녕히 계세요.